3. 여기 어떻게 다녔져? 우리 4명만 앉아 이리 와 이리 와 손권이 옆에 안기셔 왜? 이리 와 내 무릎 위에 앉자 그럼 들어와 내 무릎 위에 앉자 딱 4명 왔네? 뭐라고 나오는 거야? 지금 방으로 대부분 있는 건가? 저기 나온다 저게 방송이네 어우 저거는 이거 이게 생방이야 이게 생방이야 깜짝이야 지금 뭐야 그거 아니 저건 밑에 모니터고 우리가 이걸 처음 해봐서 어 이거 지금 시스템을 지금부터 이제 나올 거야 어 뒤도 나오네 지금 생방이 어 공발봉 아 지금 바람 제대로 안 부셨네 바람 빠졌잖아 공발봉에 지금 아 귀여워 뭐야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생방으로 좀 나와볼게 네 안녕하세요 재키나 재키나 저희 올해 20주년 컴백을 하게 됐습니다 20주년 기념 앨범을 드리고 자 이제 첫 번째 곡 슬픈노래 맞나? 맞습니다 슬픈노래 같이 감상하시죠 큐 슬픈노래 오 형님 슬픈노래 재진이 너무 꼬벅하게 너무 꼬벅하게 표정 짓고 있는 거 아니었어? 이게 과연 몇 번째 거가 당한 걸까? 이거 언제 녹화한 거지? 어? 어색해 눈이 파란색이네요 진심 어깨 튕기기 어깨 튕기기 야 이게 얼마 만에 음악 프로그램이 나고 아우 수고하니 아우 수고하니 와우 이거 막 뒤에다 우리 때는 음악 인기가 베스트 50 아니었냐? 진카요 톱탱 넌 타방송이 있어 우리 때는 음악 캠프 인기가 베스트 50 있었지 인기가 베스트 50 있었지 아우 뒤를 제대로 막았네 형 아우 진짜 아우 어떻게 구멍 맞지? 아우 어떻게 어떻게 막지? 어? 와야 아우 아우 아 근데 카메라가 굉장히 뽀얗게 잘 나오는데 네 그리고 카메라 되게 앵글도 되게 많이 신경 쓰여진 거 같아요 여러 군데에서 아우 지현이 형 래퍼 진짜 뒤에 거 썼구나 오지현이 미소로 지으셨어요 지금은 달탄양 같아요 옷이 숱이 많네요 이게 저는 계속 이걸 자꾸 주저요 아우 쟤도 제가 예 쟤도 미라 예 쟤도 미라 예 쟤도 미라 예 쟤도 미라 예 묻고 싶어 묻고 싶어 그래까지 하네 그래 그래 한 부분도는 어떻게 시작한 거지? 어떻게든 그냥 넘길 수 있는 건데 한 부분도 절대 아니 제가 직접 나레이션 한 부분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끝나자마자 그냥 그래를 못 해 잘했어? 고마워 아우 수환이 미소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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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환이 자꾸 저기서 안무 틀려가지고 막 비싸라 안 들렸어? 자꾸 카메라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아니 안무를 하면서 춤을 춰야지 그냥 다 날려먹네 아우 아우 전체적으로 미소들이 많네요 굉장히 즐거운 아우 땀을 왜 깨어들까 지금 하나? 알겠습니다 아 이거 집중해서 보느라고 좀 말을 못하겠어 제가 녹화를 몇 번 했으니까 어떤 게 나오는지 네 못 봐가지고 땀이 엄청나는 거 보면 여러 번 한 거예요 땀이 엄청나는 거 보면 여러 번 한 거예요 너랑 똑같은 거 아 열심히 안 했는데 왜 땀 안 흘려? 왜 이렇게 뿌해? 열심히 했어요 오 손 많이 흘네 카메라 보고 웃어야지 뭐 어떻게 아우 음소가 좋아가지고 아우 아우 저 진짜 땀 봐 아우 땀 내나 땀 내나 아우 유환이 형 술 취하신 거 같네 아우 전형은 또 무슨 말이야 아우 전형은 또 따른다면서 목마로 해 전형 건들질만에 가망 안 했어 진짜 재미없어 정말 해 와 라이프 잘한대 형 아 브라우스가 참 희재다 아 가만히 사는데 재석이 방금 봤어? 동기화됐어 또 화면이랑 보면서 보면서 이것까지 따라해 둘 뛰어 나와야 돼 점프력이 별로 없네 아 맞아 어? 피났어요 왜 나 괜찮아 잠깐만 빠질게요 응 뭐 튼거같이 아 그렇지 진짜 빠진 거 같아 응 근데 뭔 소리 있어 하치가 빠졌네 하치 하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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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퀴나우저거 뭐야 왜 이거 뭐야 근데 그렇게 빠진 거야 퀴퀴가 하다가 하다 너 공연하다가 하얀지 하얀지 일종대 엉킹이 진짜 실수를 해 네 이 부분은 저기 리스탕의 길이 랩을 해도 참 잘한다 네 우리 노래 갑자기 리스탕 길이 왜 랩을 하냐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따지면len society 혹시 잘하는 사람이 부르면 더 좋지 안물 나도 암궁 아줌마야 좀 물 주세요 팔이 번쩡번쩡 뜨거워 퀴리셔 팔이 날아가 오! 3구! 3구 보이실 거 같은데 3구야 아니 나 또 고요성 위에 3구야 오! 왜 이렇게 반파일인 거야? 3분 거기 가라고? 약간 계속 계량국 쪽으로 가시네요 전동을 보세요 전동? 약간 택배산심인 거 같았어요 방금 이거 아 여기 성운이 도관이 저기 도관이 어떻게 됐어 이거 2구야 2구야 하얗게 진짜 하얗다 진짜 이게 MBC가 파란 톤 너무 좋아해 이쁘다 응 백컬러나 우리 의상이나 피부톤이나 너무 이쁘게 나와서 아우 무릎다 왜 무릎 뭐 많이 타고 아프지 마요 아 진짜 저렇게 부르고 있었구나 갑자기 앞에 보고 부르니까 다른 사람들 어떻게 부르려는지 몰랐네 손 얹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니었구나 막 소리를 막 제덕이 옆에서 노래했는데 소를 얼찌나 쓰든지 내가 소를 못쓰겠는 거야 뻗으려고 했는데 뻗뻗어버리고 몇 개나 양보하지 진짜 같이 맞추는 것도 괜찮아 야 첫방! 수고했다! 수고해서 대기! 2위는! 1! 우리가 누굴까요? 1위는 7! 시끄러워, 별가 나오네 감사합니다 우리 후보에도 없어 우리 지금 나와면 돼요 그렇구나 오늘 컴백 그렇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위너를 원합니다 나는 아이유 아이유 위너? 아이유? 위너? 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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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위너? 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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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너! 위너!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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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축하하십니까! 아이유! 아이유! 아, 덥다 나이 자동인데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 힘들어 어지럽지? 그래서 lou who 아이가 여기서 몇 번씩이나 하는지 멋있고 이쁘 왜냐면 취향자들이 많으니까 오늘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상반기 끝나면은? 어떻게 뭐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자 이제 곧 있을 쇼 음악중심과 V LIVE 재밌게 보셨나요? I'm live 너 진짜 한 거예요 나 보고 계시네 갑자기 대본을 부서가지고 어쨌든 쇼 음악중심 V LIVE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네 다 재밌게 보셨다고 하네요 네 재밌게 보셨으니까 다음 주에도 쇼 음악중심 V LIVE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가수에게 아낌없는 사랑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찍혔습니다 아이유 축하해요